아 그냥 갈래 안죽어 막 밀어도 차로 밀어도 안죽어 어 그냥 갈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근데 저거 솔직히 한 번씩 밀어보고는 싶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안되네 한 번씩 밀어보고 싶었잖아 아 반비복을 살려주자 그냥 빨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 이런게 약초라는거지? 아 약초 근데 물 안에 있네 어 이런거 이런거 보석 이런 보석 뭐야 보석이 있어 여기 잠깐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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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 있어 어디 이 땅을 잘 봐야되나? 와 강아지풀 봐야 강아지풀 아니네 아 물 및 동굴이야 아 아 못 가는거네 어차피 오케이 오케이 주변에 먹을게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그냥 동물도 막 계속 나오고 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식물과 동물 어느 쪽부터 하지? 잔잔하게 식물부터 할까? 초록잎 두개 붉은잎 하나 푸른잎 하나 무슨 온라인 게임처럼 어 일단 초록잎 두개 따자야 어 잠깐만 이런걸 다 따서 무기를 구해야지 동생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초록잎 이건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다 오케이 붉은잎 하나 이거 토치생강 초록잎 초록잎 하나 더 재밌다 아싸 자 그 다음에 자 푸른잎은 물속에 들어가야 돼 아까 전에 내가 봤거든요 어 이렇게 뻘개 푸른잎은 물속에 있어 하나 따올게요 어 미션지역을 떠나고 있대요 어 미션지역을 떠나고 있대요 아 오는길에 땄어야 됐다 푸른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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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길에 땄어야 됐어 어 멧돼지다 멧돼지야 그렇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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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지 왜 총을 이렇게 많이 쪘는데 아 피 흘린다 피 흘린다 다쳤다 똥꼬에 피난다 아니야 크러치 잡았다 어 오케에 리얼한데 리얼의 게임 좋아지 좋아지 멧돼지 한번 더 보자 이야 신기하다 총을 좀 무료로 받아와야겠네 반비가 다니고 멧돼지 가죽이 하나 더 필요해 중요한건 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멧돼지 가죽이 하나 더 필요해 이거? 어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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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좋은 기능이 있네 야 근데 총알 일곱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헤드샷하면 죽어? 아 헤드샷하면 죽어? 와 4방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쐈다 이번에 집중해서 아 푸른잎 저기 있네요 아 푸른잎 저기 있네요 이겁니다 뭐야 어딨어 뭐지? 잠깐만 뭐야 뭘 따야 되는거야 어우 눈흐려 이거 아닌데? 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뭐 야야 뭐하는 짓이야 너 무슨 악어가 있어 야 야 잠깐만 나 푸른잎 따로 왔다가 나 악어가 되게 약하다 나 악어가 되게 약해 여기가 푸른잎이 아 있다 미역을 채취하면 미역이었구나 미역이 바다에서 나는거 아닌가요 바다야 이거 바닷물이 좀 있나보다 염분이 아 빠른이동 아 빠른이동이 가능하네요 와 내가 바 바로 요기서 요기온거야 지금 근데 맵이 이렇게 커 봐봐 요기서 요기서 요기왔어 조간만 아 아니야 미안합니다 데니스와 대화해라 닭들이 썩었네요 방치를 해가지고 말리고 있나 어 집안에 왜 이런거 있어 무섭게 닭들이 그거네 닭포 닭포 만들라고 저렇게 해놨네 어 총 그래 이거야 기관단총 하나 사자 기관단총 하나 사자 아 이거 말고 돌격소총 가지고 있다고 이거? 돈이 부족해서 못사네 나 가지고 있다는데 어디가지고 있지? 아 그래? 나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장비하기를 해서 아 여기가 안열려있네 아 모르게 힘들어 힘들다 이 게임 음 됐어 음 됐어 자 낮에도 과연 그 사람들 얼굴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하이 하이 오 야 하하하 개무서워 야 아 저기요 똑바로 쳐다봐 주시면 안돼요? 왜 저를 아래로 깔아보세요? 어? 아니야 똑바로 쳐다보라고 고개를 들면서까지 그렇게 쳐다봐야돼 꼭? 야 이거 한입 먹고싶다 네 클론 복제인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아 여기서 공짜로 몇개 사겠습니다 제가 전파탑을 연 인간이니까 공짜로 맞추세요 저격동 공짜로 주세요 전파탑을 다섯개 더 점령하라고? 아 공짜로 되는게 그게 있네 한계가 있네 아 아 뭐야 아 공짜 총이 지금 끼고 있는거라고 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오케이 흠 흠 흠 데니스 주사약을 두개 주사약을 두개? 네 주사약 됐어? 됐어 됐어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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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문신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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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로 상어 거미 요번엔 상어에 있는 급습을 가르쳐준네 아 이거 스킬틀이 애플룰러 저개가 음물이 접근에 급습을 합니다 흠 흠 흠 광대님 한개 감사합니다 배운거야 이거? 흠 배운건가보다 흠 이게 내 문신이야? 흠 흠 흠 흠 오케 자 이제 여길 나가고 싶어요 저는 난 여길 나가고 싶다고 또 다른거 하나 더 배우라는건가? 스프린트 슬라이드 수류탄 투척 번덤 스프린트 슬라이드가 낫겠는데 잠깐만 이건 배웠고 뭐 배울까? 이거 거미가 잡입공격 생존이고 백로가 원거리공격 기동성 상어가 근거리공격 야 슬라이드 가자 오케 뭐야 아 이거 핸드폰 쟤네거 훔친거라 나쁜놈들이 지네 팀한테 말하는줄 알고 얘기하고 있는거거든요 덕분에 덕분에 저쪽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리자를 이제 구하러 가야되요 자 타서 바스와 해정돔들이 그 주변을 지배하고 있지 맞아 싸울 가치는 있어 내 친구를 구하야면 어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었어 고통을 지키는 건가 고통을 지키는 용이 이 지역이 이 지역은 도전을 지키는 건가 도전으로 가득한다고 억지하는가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곳으로 사업을 지키는 데는 것 같애 누구는 들어갈까? 가치의 용이 이 러키야 이 러키야 antibiotic. 알아서 빨리 부출하자고 우리 친구들을. 해보자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텐 이런거? 아니네? 리키 아트, 라키 아트 부족 음, 노잼? 왜? 음, 그래? 음, 참 친절하네 무기 선택 아, 오케이 나는 이 총을 쓸거야, 괜찮겠어? 어때? 나 이 총을 쓸건데 괜찮을 것 같아? 친구? 음, 내가 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뭐야 이거 어?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 일단 배운거 써보자 달리다가 스페이스 어? 달리다가 스페이스 아닌가? 아, 은밀이동 아까 배웠죠 아, C구나 달리다가 아 아 총기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 전투를 앞서고 잠깐만 잠깐만 노래는 안 도와주는 거야? 나쁜 놈들아? 나 혼자 가라고? 카메라로 스캔하면 뭐가 좋아요? 원 사진 촬영하면 뭐가 좋아 저기 멀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떠 있는 거구나 아 잠깐 여기서 내가 총을 쏘면 걸릴 것 같거든요? 쟤네가 그래서 몰래 습격하겠습니다 몰래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나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급습 아까 배웠잖아요? F 상어 급습 아까 배웠잖아 은밀하게 눈치챈 거 같다 눈치챈 거 같다 개 개 개 개 개 푼 거 같은데 개 개는 안 되는데 그렇지 하나 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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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멧더시가 지나갔어 뒤로 좋아 아 재밌네 이거 야야야야야 개 개 개 풀지마 야 개 풀지마 개는 안 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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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잼 미션 성공 아 저 뒤에 완벽하게 뒤에 숨어서 완벽하게 싹쓸이 했습니다 전초기지를 점령했습니다 500 xp 획대 리자 어디 있어? 리자? 리자 어디 있어 리자 나쁜 놈 리자를 어디로 대고 어 여기 리자 여기 있나보다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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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흠 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칭찬하지마 어 자꾸 나를 여기 여기 자기들 요즘에 여기가 자기들이 여기 영역 차지해야 되는데 어 자기들 부족 인 인 인 인 인구수 딸리니까 괜히 야 나 꼬셔가지고 여기야 집어넣으라고 야 넌 전세가 될 자격이 있어 뭐 이러고 있어야 넌 전세가 될 자격이 있어 뭐 이러고 있어야 지들 여기 부족해 너가지고 야 다단계로 영입해가지고 지들 세력 지들 강해질라고 야 아 잠깐만 어 어 하나 잠깐만 너 여기 좀 뒤져야겠다 어 스킬 포인트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흠 독극물 주사 정조준 못 배우네 이거 여기 못 배우고 못 배우고 흠 흠 수류탄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수류탄 하나 배우자 수류탄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수류탄도 없으면 안 되지 그쵸? 음 무기집 총 더 많은 무기집 아 염소가죽이 필요하네 나 무기집이 필요해 지금 총을 하나씩 밖에 지금 못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 무기집이 필요하고 총알주머니는 나중에 무기집이 지금 염소가 염소 보이면 죽는거야 나한테 염소 내 눈에 보였다 이러면 죽는거야 메모리 카드 얻습니다 뭐야 루크섬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 마약 밀 수 없자가 남긴 메모리 카드 2차 세계대전 때 닿지 않았던 편지 확실하게 찾고 보상을 얻으세요 그렇구나 이건 뭐야 아 아 탄약만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돌격소 총탄 어 됐어 뭐 챙길거 없죠? 나가겠습니다 다 얘들아 염소 못 봤니? 어? 저기 뭐있다 너넨 집에 안가? 언고 어 가지마 거기서 그러고 살아 영원히 뭐야 아 아 이런게 미션이 있구나 아 아 아 아 부쾌는 하지 말자 귀찮다 어 은신처 은신처는 어떠한 전초기지에든 있습니다 예스 세수 튜토리얼 라키아이트의 시험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션은 아무래도 어 뭐 계속 있어 계속 있어 무슨 야 아니 근데 이거 하면은 시간발 메인 퀘스트 못하니까 메인 퀘스트 막히면은 만약에 만약에 돈이 없어서 메인 퀘스트가 막혔다 그럼 이거 하러 옵니다 자 잠깐 오케 일단 다음 미션은 요거야 내가 봤을때 요거란 말이야 아 메인 퀘스트가 뭐야 여기 또 왔잖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란 말이다 어디로 가요? 아 잠깐만 어디로 가 다음 아 여기 여기로 가라고? 잠깐만 전파탑을 하나 일단 열어야겠다 전파탑을 그치 아 나 빠른 이동이 안된다 아 느낌표로 가라고? 느낌표는 어디야 저쪽도 전파탑 나중에 열게 집니다 제가 뭐 전파탑 열고 일단은 여기서 차가 아까 있었거든요 그쵸 요거 차타고 이동합시다 느낌표 갈게요 일단은 느낌표 가고 정파탑 열자 가다가 염소 나오면 잘 잘 가르켜줘 염소 야 야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레이싱 게임을 만들어도 되겠네 버섯 찾아 삼만리 여러가지 미션이 많네요 확실히 자유도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 야 느낌표 야 오라그래서 왔는데 일단은 야 얘네 뭐냐 자 느낌표 가보자고 일단 이게 뭔 노래야 이게 느낌표 가는거 맞아 지금? 아 맞다 아 이거 우리집이잖아 여기 잠깐만 아니다 느낌표 이쪽인데 야 민초에나니 들려 그치 나도 민초에나니 들려 나나나나나나나 우리의 것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그거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아 여길 가라고? 너무 멀어 전파탑 일상 가야겠다 전파탑 일상 가야겠다 야 가보자 일단 전파탑 열고 가자 저거거쪽도 길은게 우리 인생 뭐야 이거 뭐야 뭐하는데 쟤?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신기하다 어 뭐야 아니 여기 뭐가 야 코요테 같은 거 있었어? 이거 봐봐 코요테랑 싸웠나봐 뭐가 나오네 얘네 총으로 바꿨다 내가 코요테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가죽 베끼고 어어 아 빨리 가야겠다 얘네 때문에 안되겠다 빨리 갈게요 나와야 어 차량 터졌어? 아이고 빨리 가자 위험하다 여기는 그냥 지도가 없는데?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지? 일단 감으로 가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부샤바리지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 신기한게 인공지능끼리 싸우고 있다 길 따라가면 나오겠죠 뭐 어 길 따라가면 나오겠죠 뭐 어 파란게 우리팀이나봐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누가 온 흔적이 있는데 내가 도망 혹시나 걸어왔실때를 대비해서 이거 놔뒀나보다 누가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야 여기는 상당히 어 나뭇잎이 많이 자랐네 오래되서 이쪽으로 돌아서 어디야 잠깐만 어 낑기냐 막 이쪽으로 오 점프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경치 진짜 좋다 아 흠 흠 어디야 이제 아 이거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은 이거를 열어야지 맵이 열리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네요 이 맵의 주요 주요 지역들 아 저 그건가보다 유물들 아까 전에 말했던거 유물 찾으라고 한거 저건가보다 유물 찾으라고 한거 저건가보다 예스 전파탑 18개나 있어 이때 아 극혐 아 새로운 꼭짜무기 aka 스콜피언 모은다 모은다 난 차가 필요해 지금 I need a car I need a car and your aka 47 A7 합성수지 지폐 합성수지 지폐 총 총 총조 총 아니 총 저거 여쭈 앞으로 당겨 놓고 내려서 아 아 그래 탄창이 먹어진다고 오케이 자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죠 우리가 가야될 곳 아 지금 바로 이동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처음은 일단은 아 쩍이다 쩍이야 보여?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그럼? 내가 지금 어딨어? 여기야? 일단은 이리로 가야되는구나 Q야 저거 주사기 쓰는거 아니야? 주사기 아까 두개 만든거? 느낌표 근처야 염소 소식지라고요 그러면 그냥 무한이 아니네 주사기가 이제 한개밖에 안남은거네 아 자가치료한다고요 주사기가 좀 더 많이 차나보네요 자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염소 아니구나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차로 못가게 해놨어요 내리겠습니다 이거 멀티데몬 진짜 꿀잼이었겠다 원하트 박사의 조택 원하트 박사의 조택 오케이 알았어 아 멀티데몬 진짜 맵 커스터마이징도 있다고? 봐봐 쩔어 진짜 28원 훔쳤습니다 안에 누가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야 떼 낀거봐 안에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원하트 박사님 원하트 박사님 원하트 박사님 원하트 박사님 원하트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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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안계시죠 박사님 안계시죠 박사님 안계시죠 에 좋아쟤 뭐야 뭐야 어 벌레봐 야 이거 뭐 고기야? 고기 굽다 만거야 뭐야 박사님 어떻게 된거에요 연하자 박사님 어떻게 된겁니까 간다 깜짝 놀랬잖아요 박사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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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к 흠 흠 흠 김씨 닮았어 흠 김씨 김씨 표륙이 인데 이거 mechanism 이에요 괜찮은 헛 뭐 약간 정신 나간거 같은데 아 싸이신님 배꼬개 감사합니다 싸이신님 고맙습니다 배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리가 굉장히 다소거다시군요 뭘 그렇게 연구하고 계신겁니까 싸이신님 고맙습니다 이 집안에 데이지가 있다고 데이지 살아있는거니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갇혔는데 이런 오픈월드에서 지혼자 살아나갈 생각 안하고 친구들 구해서 간다는거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냐 나같으면 혼자 그냥 도망갔을텐데 야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아니면 날 죽일라고 막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여기서 무슨 친구를 구해서 야 그런 상황이 돼? 어? 여기서 야 이런 넓은데서 내가 목숨 말고 왜 친구 다 구해서 나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타면 지금 대체가 없을 것 같다 잠깐 타지 말자 와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어 야 자 잠깐만 대이지 대이지 살아있는거니? 대이지? 대이지? 대이지! 대이지 진짜 살아있었어 어떻게 된거야 대이지 야 이 아저씨 착하네 약간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약간 불안했는데 해독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다네 내가 봤을때 해독제를 투여한 얼굴이 아닌데 이 아저씨 약간 정신 나간거 같은데 아닌가? 불안한데 이 아저씨 뭐지? 아 또 뭘 구하러 가야되네요 아 또 뭘 구하러 가야되네요 쟤 쓰고 있는 저 박스가 이상해 정신 나간거 같은데 야 이거 봐봐 박사님이 쓰고 있는 박스가 이상하잖아 저거 봐 이상해 잠깐만 박사님 박사님 문이 안열려 야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봐 박사님 이상해 야 야 박사님 뭐지 방도 이상하고 뭔가 뭔가 이상해 지금 어 일단은 보자 동굴 입구를 찾아라 저쪽에 있군요 박사님 차좀 빌릴게요 차 없나요? 아 패러글라이딩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이따 할 기회가 있겠죠 이쪽으로 내려가자 그냥 아냐 아냐 이리 와야돼 박사님이 쓰고 있는 저 뭐냐 저 박스가 박사님의 정신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좀 불안한게 있습니다만은 야 스포하지마 스포하면 재미없잖아 어 뭐야 미션인 쪽으로 떠나고 있대요 아 지금 타는거야? 아 애가 착한 사람이긴 한데 상어 숭배 아이템 아 스포하지마 찌질이더라 아 이폭포 타고 내려오고 싶다 아 어떻게 이렇게 야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니 근데 위치가 달라 패러글라이딩은 여기 있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 탄다 이거 타고 그냥 뒤쪽으로 한번 기술을 틀면 되겠죠